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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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호원장이 하도 잘 쳐서 오케이를 못 들이겠어요 맞출 수 있다 에이 또 세다 그렇지 아니 싹 태워야 돼 네 태국에는 또 좀 더 세게 차려 나 오케이 봐봐 그래 서울장 너 오케이 우리 와이프도 오케이 오케이 해라 저기 대단 올라가서 그 문제? 나 회사실 나 회사실 올라가서 나도 오케이 싹 쑥 정짠 자 정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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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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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오케이요. 눈이 오케이요. 눈이 오케이요. 오케이요. 눈이 오케이요. 역시 누님은 남자신 걸로 강약이 없네. 강약이 없어. 형님은 여자인 걸로 소심해졌어요. 눈이 오케이요.